안녕하세요 단건조 실험실의 조지만 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장략감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들을 가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물건을 구매하기가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에 막 세일할 때 사람들 막 문 열리고 막 뛰어 들어가고 그러는데 조금 한가한 샵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테이플 이라고 해서 미국의 유명한 문구용품 체인이에요 거기 가서 이것저것 이제 세일하는 것들을 좀 구매하고 학생 때니까 뭐 A4G 라든지 이런 거 뭐 세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구매하는 때 스테이플에 가면 이런 버튼이 이지 버튼이라고 이런 버튼이 공짜거나 뭐 리베이트를 통해서긴 하지만 공짜로 주거나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주는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때 한번 구입을 했던 버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버튼은 이지 버튼이에요 그래서 책상에다 놓고 쓰는 일종의 악세사리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음질은 별로 좋지 않지만 이제 일을 하거나 직장인들 책상에서 일하거나 그럴 때 어떤 일을 하나 끝내고 나면 뭐 그냥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좀 거만하게 어머 쉬웠어 뭐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 뭐 이런 약간은 미국적인 그런 악세사리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끝내거나 그랬을 때 한번 눌러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용도로 만들었던 말 버튼인데 요거 제가 한국으로 와서 이사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그것도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블랙프라이데이 때 그 아마존 사이트를 지지다 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매를 했던 건데 가격이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광고까지 오는데 좀 걸리죠 근데 그때 생각이 나서 구매했던 버튼입니다 요런 버튼을 가지고 뭐 약간 그런 리플레시 하는 그런 용도로 썼던 건데요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분이 제품을 하나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이것저것 부탁을 해 오셔 가지고 제가 조금 도와줬습니다 그걸 하다가 그 제품을 봤는데 그 제품이 요거랑 너무 유사해서 그 생각이 나서 오늘 그 제품을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제품의 이름은요 워드버튼 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원래 이 회사에서 목표로 만든 것은 애견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버튼 형태가 있구요 그리고 그 버튼에다가 내 목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강아지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훈련을 시켜서 배고플 때마다 이걸 눌러라 라고 교육을 시키면 어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나면 강아지한테 먹을 걸 줘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배고파요 그리고 뭐 산책하러 가고 싶다 그럼 또 산책 버튼을 만들어서 누르게 하고 산책 나가요 이런 용도로 만들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 하나짜리 하나짜리 버튼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안에 보면 한 4개의 다양한 색상으로 이렇게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 위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이런 패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혹은 뭐 글씨를 써서 넣을 수도 있는 건데요 일어나세요 뭐 아니면 산책 나가요 문을 열어 주세요 뭐 놀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어쨌거나 뭐 개가 말을 알아듣지는 않겠지만 소리나 이런 것들은 기억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가 원하는 것을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버튼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아요 어릴 때는 집에 뭐 강아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었는데 나이 먹고 나서는 개를 키우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버튼이에요 얼마 전에 녹음을 해놨는데 너무 웃기게 녹음했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버튼입니다 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건전지는 그 트리플 A 사이즈 두 개가 들어가고요 뒤에 이제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온오프가 있고 그 옆에 녹음 버튼이 있어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2초 동안 있다가 깜빡이기 시작하면 그때 녹음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단건조 실험실입니다 이렇게 녹음을 하면 안녕하세요 단건조 실험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단건조 실험실입니다 생각보다 음질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강아지 원래 용도는 강아지를 교육시키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도 요거 대신 그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녹음해서 안녕하세요 단건조 실험실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도는 뭐 활용하기에 따라 다양하니까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하나의 다른 용도고요 원래 용도는 강아지를 교육시키기 위한 거예요 개들이 생각보다 똑똑해서 이런 것들을 잘 교육시키면 배고플 때는 배고픈 버튼 누르고 안녕하세요 단건조 실험실입니다 뭐 산책 간다 그러면 산책 가는 거 누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버튼을 눌러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일단 뭐 제가 사진 찍고 또 제 주변 지인이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관심도 좀 생기고 그리고 요거가 생각이 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그래서 저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개들이 이렇게 교육시키면 진짜 교육이 되냐 그랬더니 생각보다 똑똑한 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교육시키면 교육은 잘 된대요 생각보다 잘 많이 안 해도 한두 번만 해도 교육이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성향이 다르니까 뭐 놀고 싶거나 뭐 이런 것들 하면 그때그때 하는 행동들이 또 있고 그걸 교육시킬 수 있다니까 한번 재밌게 활용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워드 버튼 이었습니다 뭐 저희 제가 주로 소개하는 제품들에서는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책상 앞에 있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악세사리들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무실에 놓고 쓰던 건데 오늘 찍으려고 여기 작업실로 갖고 왔거든요 가끔 우울할 때 한 번씩 누르는 혹은 일하기 싫을 때 혹은 뭐 아주 좀 귀찮은 일 하나 끝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누르는 용도로 쓰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개를 교육시키던 저를 교육시키던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참 재밌는 장량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워드 버튼도 한 번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당근조 실험실도 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쉬어가는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달아 주시면 제가 별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제품 소개 정도? 근데 뭐 강아지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강아지까지는 감당이 안 돼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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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